오늘 부산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6명 발생했습니다.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구 냉장업체에서 확진 환자의 초등학생 자녀 등 가족 2명과 지인 1명이 감염돼 누적 11명으로 늘었습니다. 해당 자녀가 다니는 사학부의 초등학교는 운영이 중단됐고, 접촉자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. 해운대구 백향목교회에서도 신도인 초등학생 1명이 추가 확진됐는데, 이 학생이 23일까지 등교한 사실이 확인돼 당국이 밀접 접촉자 조사에 나섰습니다. 부산은 우선 접종 대상자 10만 명의 61%인 6만 664명이 접종을 마쳤고, 이 중 805명이 이상 반응을 호소했습니다.